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수주액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자들이 공공공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SOC 예산을 늘리면서 도로, 항만, 철도 등 다양한 공공부분 공사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이에 대한 변수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 신공항, 고속철도 등 SOC의 올해보다 3.9% 늘어난 예산이 배정됐지만 낮은 수요와 실효성으로 인해 시장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논리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. 더욱이 최근 정부가 새만금 공항 등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업재개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. 올 7월 건설수주가 10조 원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